로마서는 1, 2, 3장에서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방법, 구원의 근본 진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단절되어 버린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만일에 구원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인간의 머리와 지혜와 능력으로 짜내서 그렇게 구원을 만들어내고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견디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 얻는다고 할 때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값없이 주시느냐 값을 수 없으니까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사도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4장에서 구약에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씀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은혜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잘나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좋았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의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그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했어요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실이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위함이다 수천 년 후에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모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쓰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노력이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똑똑함으로 구원 얻었다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공짜로 받은 사람이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따라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굴먹은 벙어리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먹었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의 일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 축복이 화평의 복이다 평화를 누리게 됐다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회복이 돼서 평화의 관계로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뭘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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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평화는 뭘 얻어서 쟁취해서 오는 게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겨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뭐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어떤 부부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어떤 부부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게 차이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깨어지면 불행이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서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재앙이야 자식이 속 썩여 재앙이야 이건 아주 살 맛이 없어 그런데 이 자식이 정신을 차렸어 천국이 된 거야 천국이 부부가 싸웠어요 이건 말이에요 아내가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맛있는 것을 재려놨는데 뭔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로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남편이 밥을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 생 지옥이야 나중에는 먹고 싶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이건 지옥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변변치 않은 식사라도 둘의 관계가 좋아 그러면 찬밥을 냉수에 물에다 말아가지고 그냥 알타리무 하나 씹어 먹어도 맛있다 그렇지 맛있어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고 관계 회복의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는 부서졌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뒤틀려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국가를 봐도 그렇고 참 나라가 걱정이죠 걱정이에요 회사를 봐도 그렇고 집안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자들 세 명만 모여도 긴장이 흐른다고 이런 얘기 왜 생겼어요 불편한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나름 돈도 있고 힘도 있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평화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져서 그래서 평화가 없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는데 뒤에서는 칼을 꽂아요 저는 정치를 참 싫어해요 교회 안의 정치도 제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표가 없어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서 저놈 때문에 저놈이 내 표를 몇 개를 가지고 뺏어갔어 막 이러고 욕을 해요 그런데 막상 나타나잖아요 편하셨습니까? 이래요 이 짓을 해요 그리고 뒤돌아서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러니까 세상 정치든 교회 정치든 똑같아 오죽하면 정치인이라고 그럴 거예요 정치인 그러니까 이 정치판은 정치판 개판이라 해서 개들이 분노 안 되잖아요 니들이 우리를 뭘로 보냐고 그러잖아요 정치인은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가 말이에요 다 뒤틀려 버린 거예요 진실이 없어져 버리고 거짓만 남은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관계는 심각한 문제는요 내 자신의 관계예요 우리는 내 자신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수고해서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돼 그러면서 자기 혼자 비싼 거 혼자 가서 먹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존감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없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매일 희생만 해서 자기를 위해서 돌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이 심령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늘 우울하고 힘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해드려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없어 자기가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늘 이렇게 어둠을 부립니다 우울감 죄책감 분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악하게 만들고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러고 자기를 학대하게 만들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멸망이고 죽음이요 어둠의 구렁통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맞닥뜨린 불행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죄짓고 하나님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의 근본의 평안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축복도 다 거부하는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항상 고독이 차지하고 분노가 불행이 이렇게 미움이 저주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됐다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항상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인정하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첫 번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특징은 평화다 화평이다 그래서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감옥이 갈지라도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죽음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의 깊은 안심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으로 평생을 사셨던 한 아버지가 임종의 순간에 자식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남겼는데요 암으로 투병하시던 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주사와 약물 투여를 그만해라 그렇게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찬식을 준비하라고 목사님이니까 마지막을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가족들이 곤욕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탁하니까 급조해서 성찬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성찬상을 준비했지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우울해요 침울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몸부림이신가 보다 목사님으로서 마지막에 몸부림이신가 보다 그렇게 가족들이 느끼고 분위기가 아주 침통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성찬을 위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자리를 정돈하고 그러고 나서 병상에 누우셨던 아버지 목사님께서 짧게 힘을 줘가면서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세요 성찬은 예수님 죽음을 기념하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 죽음과 속죄의 피에 바탕을 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완성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하고는 성찬을 하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성찬을 자식들도 성찬을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전부가 다 슬픔이죠 슬픔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설교 시간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돌리는데 놀라운 경험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억누르고 있던 슬픔과 비통의 느낌이 다 사라지고 현재적으로 그리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진한 감동을 함께 느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과 삶의 차이가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 안에서 은혜로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병상에 계시는 아버지가 지금은 병상에 침대에 누워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의 품에 계신다 이걸 같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크리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이걸 같이 느끼고 함께 이 체험을 동시에 한 거예요 그 함께 했던 가족들이 함께 동일한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평안과 확신이 가족을 감싸고 그렇게 침통했던 분위기가 감동과 감격의 눈물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울면서 찬송가 351장을 목 놓아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목사님의 가족이 경험했던 것은 가장 침통하고 침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 목사님 가족이 평생토록 우리 아버님은 내 아버님은 정말로 가장 잊지 못할 가장 귀한 선물을 남기고 가셨다 고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선물이고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 안에 이 선물 이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환경이 이기게 하시고 하늘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의 축복은 은혜 생활이에요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말미야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구절의 시제를 보면 과거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 것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 율법적인 생활에 들어가 있는 분이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고 평화를 누리자 이것은 현재형이죠 그러므로 누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간 성도만이 이 평화를 진짜 평화를 누릴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신자의 삶에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에 편지 보낼 때마다 어떤 인사를 계속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의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함께할지어다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의 생활에 은혜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이런 울타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것은 비유를 한다면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황홀한 궁전에 들어가서 차고 넘치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떤 가이드가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엄청나 말로 할 수 없어 감격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황성한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누릴수록 미안하고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인생을 함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일을 악물고 아둥바둥 악착같이 그렇게 사는 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산다는 게 기적이고 축복이고 병약한 사람 만나면 내가 건강한 게 너무 미안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건강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인 거예요 일전에 고인 되신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이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많이 아프셨습니다 은퇴할 즈음에 많이 아프셨어요 주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분이 고백이 참 충격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는 막상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못하겠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런데요 자기 안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내가 무슨 낯짝을 가지고 내 건강 더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못하겠대 하나님 앞에 죄송하대요 그런 기도하려면 제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뭐가 믿음이에요 악을 쓰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인 거 아세요? 한국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주는 착각이 뭐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일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되나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 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죄송해서 죄송해서 제가 이런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너 같은 놈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을 거야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여러분 누가 효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게 효자지 부모에게서 있는 거 없는 거 뺏어서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인 인생이 효자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것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정말 은혜가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실컷 먹고 나면 배가 터지게 먹고 나면 그러한 데 또 누가 부패 음식점을 가재 그러면 갑니까? 그래도 가는 사람 정상이 아니야 안 가요 왜? 가봤자야 이미 내가 배부르게 먹었어 마음껏 먹었어 10편 23편에 10편 기자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만족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배불렀어 은혜로 배불렀어 또 고백해요 네 잔이 넘친 아이다 여러분 잔이 넘치면 더 들어가요? 음료수만 낭비되지 계속 따라봐 계속 따란다고 거기 더 들어가? 네 잔이 넘치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의 파도가 계속 내 안에서 밀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서 넘쳐 흐르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생활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는이라 여기서 그러나는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이 죽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뭐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죽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극복할 은혜를 주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러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기는이라 할렐루야 내가 상황과 형편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내 상황이 좋았어요? 언제는 내 형편이 좋았어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어요 왜 살아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돈 버는 거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왜 공부해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큰 녀석이 잠깐 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면 돈을 조금 벌더라고요 지금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 자기는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건방진 놈 얼마나 벌어봤다고 참 기가 막혔어 그러면서 이건 내 인생의 기쁨이 아니래요 자기는 의미를 못 느끼겠대요 결국 돈을 버는 것과 자기 인생을 거기에 쓸어박는 것과 바꾸는 건데 자기는 그렇게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굶어 죽어라 그랬어요 뭔가 깨달은 걸 있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인 줄 아는 사람들은 방황은 안 하죠 왜? 그냥 돈에 미쳐서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러나 이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도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피조물 인간이 가져갈 인생의 목표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인생을 사는 방법은 즐거움으로 사는 것 대부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의 목표는 부자로 살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권력을 얻고 거기에 큰 가치를 둬요 여러분 가만히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다 내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통 미친 사람들인 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생을 한번 관주하면서 거리를 떨어져서 저 나라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작자들의 행태를 한번 보라니까 묵상하라니까 한번 금식하면서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개만도 못한 그런 막 아웅당하고 싸우고 서로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그런 권모술수하고 참 너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정말 저런 사람들이 정치한다 그러고 나를 이끌고 간다 그러는데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과연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인생에? 물론 그런 것들을 자체가 모든 게 다 악이고 그럼 또 할 사람도 없잖아 또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생의 가치가 다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이고 욕심이고 욕망이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고상한 가치일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다 성경의 영원한 가치 최상의 가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천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게 인생의 진짜 목적 절대 목적인 거예요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요즘에 보면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고 저희 교회도 결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겠다는데 부모들은 자꾸 그래도 해라 이러지 말아요 그래도 해라 했다가 환란과 핍박당하는 부모가 한둘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라 그래서 내가 저런 놈 만났다고 얼마나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공부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생의 목표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사대의 고백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내 몸을 부서가며 하나님을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고 싶은 것 내 몸을 다 드려서 그분의 영광로에서 나를 다 드리고 싶은 것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환란 속에서도 소망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으로 이루는 줄 알므라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꿈과 환상 속에서 꿀 빨아먹는 삶이 아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처절한 생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래가지고 꿈과 환상 속에 꿀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은 얼마 못 견디고 다 튕겨져 나갑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처절한 생존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나열하는데 자기가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오게 같이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사십에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고 세 번 퇴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산하는데 일주일 기품으로 지내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가지라도 있어요? 한 가지 정도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의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자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야 꿈 깨시라니까요. 꿀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 중에 부동산 탐닉하는 숙물목사님 하나 있어요. 이야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예요. 나쁜 목사예요. 저도 나쁜 목사인데 저보다 좀 더 나쁜 목사 같아요. 그 인간은. 동기들이 모이기만 하면 부동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선교사 제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 분은 막 그러고 나되길래 제가 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입 다물라.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준비도 별로 안 돼 있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선교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떠들어대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어. 그랬어요. 주덩이 닥쳐라 너. 그랬어요. 친구니까. 아 이것도 방송에 나가잖아 또. 일부예배 자꾸 녹음하니까 나 싫어. 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다 죽고 나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 땅덩어리가 큰지 보면 알지.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안주하며 살고 싶고 노후에도 막 하고 땅덩덩거리고 살고 싶고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면 본능을 내려놓고 하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땅덩어리 놓여 두지 말고 차지할 하늘에 땅덩어리 붙들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사도는 그 환란을 겪고 이겼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 길을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해서 간 거예요. 바울사도는 실력으로 봐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가 모진 환란을 겪으면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환란 중에도 즐거운 환란인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란은 인내를 낳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게 뭐냐 하면 환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듭나고 깊어져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이 된다. 그런 믿음이 된다. 하늘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된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왜 우리 안에 하늘의 소망이 희미해졌느냐? 이 과정이 없어. 환란도 없고 인내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인내가 어디 있어요. 인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며요. 주여 인내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런다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속물믿음. 과정이 금도 그렇고 모든 것이 과정 과정 과정이 거쳐서 정말 가치 있는 이러한 작품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과정은 다 무시해버리고 가치 있는 것을 원하겠다고.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도둑놈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 과정을 속에서 뭘 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 붙잡았어.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보게 된 하늘의 소망이 정말 꿈이 백일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어나오는 말씀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듭이라. 하늘의 소망이 참된 소망이 내 안에서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성령이 주의의 성령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분바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이 부어주심으로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데 승리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과 사랑이요. 성령과 사랑. 이 모든 축복들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 모든 발생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는 성령이요. 또 하나는 성령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성령에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에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날마다 고갈이야. 날마다 우울해. 날마다 죽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질 때 성령 안에서 이것이 충족이 될 때 나는 내 안에서 그리스 예수의 소망이 넘치는 소망이 차고 넘쳐서 나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내 소망이 날마다 충만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